바위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화분을 다 설치해놨네요. 근데 이게 여기다가 꽃을... 그 이게 엄청 상막한 그런 산골인데 여기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꽃을 키우려고 할까요? 이렇게 화분을 설치해놨네요. 봄되면 아마 여기다가 꽃을 키우려나 봐요. 근데 바위에다가 다 돌을... 바위에다가 저걸 박아가지고 이거 박기도 힘들겠는데 아마 불 켜고 불도 켜고 여기다가 화처도 심고 그러려나 봐요. 누군가가 여기 저 위에 산을 깎아서 집을 질려고 하나? 털을 닦아 놓는 건가?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또 첨보네. ㅎㅎㅎ 빨리